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오늘 동사의 숲에서는 사카르와 키따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로 이 두 동사를 신청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약간 쓰임에 있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동사예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명확하게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동사를 보시면서 두 개의 쓰임 자체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사 변형을 봐야겠죠. 사카르하고 키따르 모두 아르 동사입니다. 사카르 동사 직설법 현재는 규칙이죠. 사꼬, 사카스, 사카, 사카모스, 사카이스, 사칸. 가까운 과거, 한제완료과거 역시 과거분사 규칙입니다. 사카도죠.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이스, 안, 사카도 이렇게 됩니다. 불완료과거 마찬가지로 규칙입니다. 사카바, 사카바스, 사카바, 사카바모스, 사카바이스, 사카반이죠. 단순 과거 부분 우리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발음으로 할 때는 우리 규칙처럼 생각됩니다. 사케, 사카스, 사코, 사카모스, 사카스, 데이스, 사카로. 규칙이에요. 하지만 표기에 있어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사깨 라고 구, 우, 에 로 바뀌어 있죠. 세, 에 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에 로 하면 어떻게 되죠? 세의 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는 법칙 때문에 사, 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본래 있는 그 끄음을 살리기 위해서 표기 자체를 사깨 라고 발음 때문에 우리 바꿔주는 분류칙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접속법 현재도 보시면 접속법 현재가 아르 동사니까 에처럼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세 뒤에 에가 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표기 자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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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깨모스, 사깨, 사깨. 이래서 세, 가, 구, 으로 바뀐 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끼따르 동사 역시 규칙이에요. 끼따르 동사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 끼또, 끼따, 스깃다, 끼따모스, 끼따, 스깃단 이고요. 가까운 과거, 현재 완료 과거, 끼따도 그죠? 과거분사 끼따도 입니다. 불완료 과거 마찬가지죠. 끼따바, 끼따바, 스깃따바, 끼따바모스, 끼따바, 스깃따반 이고요. 단순과거, 역시 규칙입니다. 끼따, 끼따, 스깃, 끼또, 끼또, 끼따, 끼따모스, 끼따, 스깃따론 입니다. 접속법으로 바꿔보면 아르 동사는 예외죠. 그래서 끼따, 끼따, 스깃디, 끼때모스, 끼따, 스깃땐 입니다. 자 그럼 두 동사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사까르와 끼따르 두 동사를 놓고 보면 가장 큰 의미의 차이는 사까르는 안에서 뭔가를 밖으로 꺼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꺼내는 거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안에서 혹은 보이지만 뭔가가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내는, 끄집어내는 개념이 있습니다. 끼따르는 그에 비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거하는 거에요. 제거하고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벗다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떼서 제거해 버리다 라는 분리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까르는 이 사까르 한 어떤 것 자체가 무언가의 동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까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중요해요. 끼따르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걸 제거한 거니까 제거한 거 자체의 그 다음 쓰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사까르와 끼따르의 쓰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까르는 워낙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까르를 쭉 보시고 그 다음 끼따르는 끼따르 자체의 사까르보다는 조금 심플한 쓰임이거든요. 먼저 사까르 보겠습니다. 사까르 아까 제가 안에서 밖으로 꺼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벗에 대해서 사까르 운 엘라도 델라네베라 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꺼낼 수 있니? 이거죠. 냉장고 안에서 꺼내는 거죠. 냉장고 안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낼 수 있느냐? 이거죠. 아이스크림 왜 꺼내겠어요? 먹으려고 꺼내는 거겠죠. 사코 엘리브로델라까하 상자에서 그 책을 꺼내다. 뭔가 읽으려고 꺼낼 수도 있고요. 다른데 어디 진열을 하려고 꺼낼 수도 있고요.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책을 꺼내는 거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서 라는 그 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 그 공간은 데입니다. 델라네베라 델라까하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사까르 데 하면 어디에서 무언가를 꺼내다. 안에서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보루파볼 사까라바수라 있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바수라 뭐죠? 쓰레기. 쓰레기를 꺼내 명령이죠. 제발 쓰레기 좀 꺼내 줄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쓰레기 우리 분리소가 쓰레기 밖에다 내놔 줄래?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사까르 동사를 쓰고요. 아사까도 알베로 아팟세야를 하면 개를 꺼내요. 나는 개를 꺼냈다. 뭐 하려고요? 파세야를 하려고요. 산책하려고요. 여기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요즘 반려동부들을 많이 키우시니까 산책하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나가다. 라는 것도 사까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까르 동사 우리 쓰는 표현이 표를 사다. 이런 걸로 써요. 의미상으로는 꺼내다. 라는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안에 그 안에서 밖으로 꺼낸다라는 의미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위해 표 두 장을 샀다 불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까도 뭐예요? 꺼냈다. 뭐죠? 엔드라다 자체를 뭔가 구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주를 위한 표를 사야만 해. 너는 사야만 해. 마찬가지예요. 사야 한다. 라고 하지만 뭔가 그것을 구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표를 사다 할 때도 우리 꼼뿌라르 대신 사까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우리 사까를 많이 쓰는 표현이 사진을 찍다예요. 우리 사진을 찍다 할 때는 사까를 말고도 많은 동사를 쓰는데 뭐 도마르 포토도 하고요. 아세르 포토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데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는 사까르 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동안에 많은 사진을 찍었어 할 때 사까르 동사 쓰고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부에데스 사까르메 문화 포토 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사진을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 사진기를 가지고 나를 꺼내는 거죠. 나를 사진 밖으로 꺼내 놓는다. 이렇게 하면 본래 사까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안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까르 표현 중에 진짜 많이 쓰는 게 추출하다 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엘비노 세 사까들 라스 우바스 뭐예요? 와인은 우바스 포도에서 꺼내죠. 포도에서 나온다. 포도에서 끄집어낸다. 추출한다 라는 거예요. 사까모 셀수 모델라 프루타 우리는 과일에서 뭐를? 주스를 꺼낸다. 추출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포도 안에서 우리가 꺼내는 거죠. 포도 안에서 와인을 꺼내고요. 과일 안에서 추스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하다 라는 개념으로도 우리 사까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까르 동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에사까도 운디에 센엘엑사멘데 에스파니올 나는 스페인 시험에서 1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죠. 마리아 씨 엠프레사카 부에나스 노다스 마리아는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아요. 이거예요. 점수를 받다도 사까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점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꺼내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이 점수를 꺼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사까르는 무언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까르 동사 쓰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까르가 나오는 문장을 보면 기본적인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꺼내다 그것이 꼭 물건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보를 꺼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개념도 되고요. 무언가를 꺼내다 라는 게 안에 있는 곳에서 밖으로 꺼내다 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까르 동사의 쓰임을 조금 더 익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깃다르 보겠습니다. 깃다르는 조금 간단합니다. 깃다르는 제가 분리하다 제거하다 라고 쓰인다고 했어요.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옷을 벗다 옷의 어떤 옷이 되게 다양하죠. 그런 것을 벗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제기동사로 쓰이게 돼요. 깃다르세로 쓰이죠. 메키또 엘 아브리고 땡고깔로 나는 외투를 벗는다 왜 땡고깔로 더워요. 그죠. 더워서 외투를 벗는다 입니다. 옷을 분리시키는 거죠. 나로부터 템플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해요. 그죠. 깃다르세 이죠. 벗다라는 의미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깃다르를 씁니다. 사카르가 아니에요. 깃다르 입니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 한번 볼게요. 메안 깃다드 엘 모빌 엘라까예 나에게 그들이 모빌을 제거했어요. 길에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도둑맞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빌을 제거시켰어요. 그죠. 가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에싸가에다 메키따 엘 암브레네요. 뭐죠. 이 과자는 내 배고픔을 제거시켰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이시죠. 배고픔을 없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싸가에다 메키따 엘 암브레 다른 예문도 볼까요. 도이야 깃다라 까스카라 까스카라는 껍질이에요. 과일 껍질 그래서 껍질을 벗길 것이다. 뭐예요. 껍질을 제거하다 라는 거죠. 껍질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깃다라메사 책상을 깃다라 하세요. 이런 뜻은 뭐냐면 책상을 치우세요. 책상을 치워야 돼서 책상을 어디다 치우는 게 아니라 이건 표현으로 상을 치우다. 상에 음식 같은 게 있었던 걸 상을 치우다. 다 먹었으니까 상을 치우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우리 깃다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 결합되어 있던 것을 제거한다. 그 중에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를 분리하다 라는 의미를 쓰여요. 비교해 보시면 사카라 하고는 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카르와 깃다르 사카르는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라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인 뉘앙스로 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입니다. 표를 살 때도 쓰고요. 사진을 찍다 사카르 포토 추출하다 어디로부터 무엇을 원료에서 무언가를 추출하다 할 때도 쓰고요. 점수를 받다 사카르 놓다 도 리사카르를 쓰죠. 깃다르 같은 경우는 제거하다 불리하다 또 깃다르세 라는 제기동세를 써서 옷을 벗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사카르와 깃다르의 차이가 조금 명확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Los videos de gato me sacan una sonisa 고양이 비디오들은 나에게 손이사가 미소죠. 미소를 꺼낸다 해서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문장은 este calor me quita el ánimo 이 더위는 나에게서 뭐를 제거해버려요. ánimo는 화이팅이잖아요. 나에게서 의지 화이팅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두 개의 차이 사카르와 깃다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운하 손이사를 꺼낸다 가져온다 라는 거죠. 운하 손이사 자체가 뭔가를 기능을 합니다. 사카르 한 운하 손이사가 나를 기분 좋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깃다르 el ánimo ánimo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없어요. 그죠? 깃다르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제거한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미소짓게 하는 여러분들에게서 미소를 꺼내는 사카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ánimo를 여러분들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카르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까이 두시고 깃다르 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조금 더 에너지 있는 우리 여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동사 사카르 깃다르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스탈로에고 또 뵙겠습니다.